마이 멘션이 찾아갑니다. 진천, 푸른 생명을 품은 집 오늘 여러분을 초대할 곳은 충북 진천 깊은 산과 계곡 그리고 들판이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 사이로 유난히 예쁜 코발트 블루 색상과 반짝반짝한 유리가 한눈에 쏙 들어오는 유럽풍 전원주택 바로 플로리스트 하은정씨의 집입니다. 대지 5,300제곱미터에 560제곱미터 규모의 2층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집 구경해볼까요? 1층은 독특하게도 전시공간인데요. 집에 웬 전시공간? 궁금하시죠? 30년 경력의 플로리스트인 집주인이 꽃장식을 주제로 매년 개인 전시회도 열고 꽃꽂이 교실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문화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평소에 전원생활을 꿈꾸던 그녀는 10년 전 화해농가와의 인연으로 진천으로 귀촌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높은 곳에서 계셨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는 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제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헤르마네스예요. 그분이 노년에 정원을 가꾸면서 긴 세월 보내셨는데 돈이 회복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없잖아요. 나를 위해 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은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가 없죠. 보람이 있죠. 나 자신으로서 충실히 작품 활동하고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내 작품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저는 그런 걸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정 과정이 필요하듯 전원주택도 살면서 조금씩 고쳐나가야 한다는데요. 10년 시행착오로 얻은 예쁜 정원과 집을 만드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예쁘게 단장된 정원.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셨지만 사실 좀 살다 보면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 꽃밭으로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꽃을 다 심었었어요. 그런데 왜 추우니까 월동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장미도 다 죽고 나무도 내가 좋아하는 나무는 여기서 못 살아요. 한 10년 지나니까 조금 알겠어요. 이 자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기후에 맞는 거. 또 토질이 안 맞으면 꽃도 안 피우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심어봐서 잘 살아남으면 그걸 자꾸 심어야지. 딱딱한 자리에 맞는 수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꽃을 욕심부리다 보면 정원 관리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 선생님, 보니까 과실나무를 많이들 선호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예쁘고 또 머금직스럽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뭐 항상 그런 생각에 오잖아요. 그런데 벌레하고 새들 때문에 과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먹으려면 막 살충제를 한 달에 두 번씩 줘야 돼요.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살아있는 나무. 그게 여기 지역에 맞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무조건 다시 숨으면 실패율이 많다는 거죠. 꽃 하나, 나무 하나도 내 욕심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느끼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 이 집 정원에 맞춘 것처럼 딱 어울리는 꽃은 바로 아이리스랍니다. 이 품종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고 선생님이 필요하시면 다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막 일하다 말고 가가지고 막 사업으로 가가지고 이걸 갖다 심었어요. 그래서 이 해마다 이 꽃을 예쁘게 피우고 또 이 꽃 볼 때마다 또 같이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죠. 사실 이 집은 잡초가 무송했던 폐교를 하은정 씨 아이디어로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큰 변화를 준 2층으로 가볼까요? 산림집 양옆에 날개처럼 펼쳐진 독일의 발코니. 코발트 블루 색상의 천정이 청량감을 더해주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서면 아름다운 정원과 산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사계절 다른 모습을 조망할 수 있어 하은정 씨와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되게 예뻐요. 아 이거요? 네. 원래 집은 지붕이 없었어요. 서라보 2층 집이었는데 오래되니까 자꾸 누수 생기고 나뭇잎들이 지붕이 막 깔려서 막 했으니까 눈이 와도 눈이 녹아서 못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2층에 스케줄 타는데 원래 우리 집이 지붕이 약간 뾰족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선생님.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집 주면 꼭 이렇게 뾰족하게 될 거예요. 눈도 금세 싹 내려가고 빛도 싹 내려가죠. 정말 살아보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른 한쪽이 발코니 공간. 똑같은 공간이지만 또 다른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이곳에 있다는데요.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게 있는데 바짝 바짝 빛나는 저게 너무 궁금해요. 뭐 같지 뭐예요? 약간 그냥 실린더? 태양열 대관이에요 저게. 옥상에 이렇게 설치해서 근데 이걸 버리려고 일하는 분들이 싸놨어. 이거를요? 근데 너무너무 아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버리려고 했던 것을? 재활용한 거예요. 빛이 이렇게 굴절 돼서 비쳐요. 나뭇잎들도? 그게 또 바라에 불면 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번에는 2층 생활 공간. 특히 거실은 한정 씨가 좋아하는 공간이라는데요. 앤틱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실내 공간. 꽃장식 디자인도 하고 책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노천명 시인의 시처럼 이곳에 서면 세상사 시름은 사라지고 이왕보다 더 행복한 기분이 든다는데요. 아름다운 전망과 젊음을 품고 사는 집주인의 마음이 있어 집이 더욱 돋보이나봅니다. 이왕이 개치비 영화 맞죠? 그런 삶이에요? 네. 아니 와인 한 벽 딱 들고 와요. 그러면 저녁에 여기서 스테이크 깔려있고 레드와이 케이크 깔려있고 안 놀 수도 있어요. 뽕짝 틀고 놀 수도 있어요. 그럼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에서 촛불 켜놓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요. 그럼 날이 새더라고요. 아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명세님. 저거 살까요? 네 그러세요. 추락하지 않고 태길화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맨발로 땅을 밟고 나만의 공간에서 편히 쉬고 싶으신가요? 여기는 자연이 숨 쉬는 집 진천의 전망 좋은 집 입니다. 저 푸른 주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마이 멘션 rigid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